현대차 그룹 전기전용 플랫폼이 GMP를 기반으로 한 척자 아이온이 오는 50대와 남성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출고된 아이온이 오 5,700대를 대상으로 구매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0대가 31.1%로 가장 많았다. 40대 27.6%, 60대 이상 20.6%, 순이어서 중장년층 비중이 70% 이상이나 됐고, 이어 30대 16.8%, 20대 3.8%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75%로 나타났다. 기존 자동차 주요 소비층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는 누구보다 내역기관차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별 거부감이나 부담감 없이 아이온이 오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별표 경기 별표 인천 수도권 32.8%, 경상 별표 부산 별표 대구 별표 울산 28.4%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안정된 곳을 중심으로 비중이 높았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는 수도권에 2만 9천여 개에, 경상 별표 부산 별표 대구 별표 울산에 1만 9천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구매 부담을 낮추는 것 이상으로 충전 불평과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밖에 아이온이 고출고 후기에 등장한 키워드는, 전기차와 관련된 주행 가는 거리 및 충전 편의성 등으로 생각보다 긴 주행거리에 놀라거나, 빠른 충전 시간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초고속 충전 시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